자, 그래서 지원이 B의 1이네요. 오늘 B레벨 첫 수업이네요. 1대1은. 떨려요. 뭐 떨릴 거 없고요. 배웠던 거 그대로 하면 됩니다. 자, 그래서 알파바디 이름 불러주세요. C, A, K, E. C, A, K, E. 모여서 어떤 소리 내나요? 어, 스케이트. 스케이트, 응. 하나씩. 스크 소리 내릴까? 스크. 이 E가 소리 못 내니까 A도 소리 내리고. A 소리나고. 개, 개크 소리 나. 응, 크. 그럼 합쳐서? 세이크. 세이크. 어, 대부분 같은데. 케이크. 세이크. 응? 왜 세이크가 안 나지? 케이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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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래? 케이크. 케이크. 그러면 어디서 틀렸죠? 응, 전부 다요. 전부 다 틀렸어? 하나만 틀렸는데? 정답은 C에서 틀렸어. C에서 어떻게 틀렸어? C에서 S, S. S가 아니고. 크. 그래서 합쳐서. 케이크. 케이크. 몇 가지 소리? 케이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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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는 중에서 크 됐고. A는 A E A A. 케이크. A A A 됐고. 케이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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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,aker. a A A E A A A A A A A O. 중에서 여기서는 소리가 안 났어 끝에 오는 경우에 대신에 A가 A 소리 나게 만들었네요 어 케이크 선생님 이러니까 케이크 먹고 싶어요 케이크 마치고 맛있게 사 드세요 수업 돈이 없어요 소리 케이크 케이크 쓰기 케이크니까 C O C A K E K K 소리 네 케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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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해서 알파벳 R A C E R A C E 모여서 얘는 어이 소리라는 걸 기억한다 일단 여기 여기까지고 넣어만 놨고 넣으니까 A A A A A O A R은 너의 소리네 그거? R이 무슨 소리네? R R은 R 소리난다 했어 네 그래서 밑에 부분이 위에 부분이 맞아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응 맞아 맞아 똑똑하네 그리고 A니까 A는 응 A는 A 나는 A이고 일단 다 어울리는 걸로 알고자 레이스 레이스 그렇지 뭐라고요? 레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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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그래서 R은 항상 R R A는 A E 어디? A, A, O 오케이 A가 내는 소리 아직도 못 외웠어? 아니 다 까먹었어 옛날에 R은 A, A, O 그 중에서 A 됐고 그래서 여과의 소리 레이 레이 C는 스크 스크 중에서 그야? 레이크야? 레이크 아니고 레이스죠 레이스 오케이 그래서 소리 레이스 쓰기 R A 쓰니까 C E 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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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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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계속해서 알파벳 뭐지? 옛날에 한거 같은데 이거는 다 알파벳 S K A T 하고 E E 오케이 모여서 내는 소리 레이스 레이스? 하나씩 아니 스케이트 하나씩 스 스 K니까 K K가 K 소리네요 K K K K K 그래서 합쳐서 아 잘못됐다 뭐지 F A S S S 소리내라는데 얘는 T F니까 F F? 얘가 F면 얘는 뭐야 얘는 F고 그럼 얘는 T네 K K K K K K K K J mother K What K K family K K K S S What K K K K K K Z가 안 돼요? Z Z Z 중에서 K는 항상 A는 A는 A 중에서 A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 K 얘는 아무 소리 안 나? 스케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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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K A T 뜻 E 그래서 소리 스케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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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파벳 G A T E G A T E 모여서 뭐 E는 뭐 존재로 먹고 빼고 하면 그 G 소리 내는 거야 구 먼저 해보자 그 게이트 그 게이트 아니고 자 G J J 제이트 음 들어볼까? 게이트 아 게이트 니가 패드에서 보면 게이트 공부했죠 제이트 공부한 적 없죠 게이트 뭐라고요? 게이트 하나씩 어 그 예? 그 아니 하나씩 지금은 아 그 A A A T 아 T 그래서 게이트 여기까지 소리 게이트 게이트 다 합쳐서 T 다 합쳐서 게이트 게이트 G는 선생님 근데 게이는 유가 아니에요 영어로? 아닌데요 G는 G는 그 그 G 중에서 그 그 그 됐고 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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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게 아이야? 그럼 가이트야? 얘 글자 이름이 아이야? 글자 이름 뭔데?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 게이트 다 합쳐서 게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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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 게이트 쓰기 어 그 아니 G G G G G A T E 소리 정리 가면 돼 게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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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계속해서 알파벳 L A T 아니 K E L A K E L A K K K K K K A K 잠시만 Product 글자 이름 뭔데? K요 K가 무슨 소리나는데? 다 했어? 소리 뭐해요? 다 합쳐서? 뭐라구요? 잘했습니다. 뭐라구요? 하나씩? A 합쳐서? L은 항상? 이거 한글을 몰라? A는? A에 A 중에서? 몇가지 소리? K는 항상? 다 합쳐서? L.A. 소리? L.A. L.A. Q. T. K.K. K.E. L.A. L.A. 알파벳? G.R.A.P. R.A.P. E. 왜 하다 말아요? G.R.A.P.E. 뭐여서? 패들 할 때 다 따라서 읽고 했던 거다. 네. 그래서 제가 다시 기억을 생성 중이잖아요. projekt là K. R.A.P. 하나씩? Q! R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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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. P. 아 P 소리네요. 합쳐서 grape G는 그 G 중에서 그 R은 R R A는 A 중에서 A A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엘 글레 글레이 글레이 글레이가 아니고 을 소리가 아닌데 엘 소리인데 그레이 글레이가 아니구요 글레이면 이렇게 써야되게 그레이 그레이 그렇지 다 합쳐서 글레이프 또 글레이프란다 을이 아니고 을 소리고 을 소리는 혀가 뒤로 말려 들어가야되는데 그레이 그레이 그레이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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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구요? 글레이프 글레이프란다 또 그레이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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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소리 아이고 빈이 오늘 꺼졌어요 응 알아요 왜 이렇게 소리 모양이 소리 어 쓰기 소리 소리 그레이프 그레이프 쓰기 어 K 아니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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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 어느 소리 글소리 뭐지 생각중이 어느 소리 앞에는 아 G G R A P 끝 E E 다 합쳐서 그레이프 그레이프 그렇지 그레이프 근데 선생님은 개구리를 도와하세요? 자동으로 바뀌는 겁니다 알파벳 어 T T A P E T A P E 뭐여서 잠시만요 P P P P P P 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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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씩 T A A T T T T A A A A P 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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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그러면 여기까지 소리? 페이 페이가 아니고 페이 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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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? 페이스 쓰기? F A C E 소리? 페이크 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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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잘했고요. 쓰기 시험도 잘 쳐주세요. 네